안녕하세요. 페오입니다. 이런 영상 올리는 이유는 제 다음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전 영상에 버튼 만들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럼 버튼 만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만든 게 두 가지 종류였는데, 밟아서 하는 거랑 클릭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때 거기서 밟아서 하는 거는, 그 다음 사람의 캐릭터를 구했고, 클릭해서 하는 거는 플레이어를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밟아서 했을 때 캐릭터를 구하는 거랑, 클릭했을 때, 밟아서 했을 때 플레이어 구하는 거랑, 클릭했을 때 캐릭터 구하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거예요. 빠르게 합시다. parent 더 터치트 커넥트 펑션, 이게 바로 밟아서 했을 때고, 밟아서 했을 때 펑션을 함수로 연결해줘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어드냐면, 여기다 다음 파트가 들어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hit the parent 하면은, 다음 파트의 parent 즉, 캐릭터. 캐릭터의 어떤 몸의 한 부위가 닿았을 거니까, 그거 parent 하면은, 그 캐릭터 전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캐릭터를 구해줄 수 있던 것까지, 네, 캐릭터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캐릭터로 플레이어를 구해줘야 되는데, 플레이어를 어떻게 구하냐면, 게임, 더 플레이어즈에서 여기서 함수를 하나 꺼내줄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플레이어 프롬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 함수가 캐릭터한테서 플레이어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은, 얘는, 이게 이제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어를 내놔줍니다. 그걸 조건문으로 넣으면은, 여기가 조건문으로 넣으면은, 이게 만약, 얘가 만약 캐릭터면은, 이제 이거 플레이어니까, 얘가 만약 캐릭터면은, 이게 플레이어니까, 네, 값이 있음이니까 조건이 맞는 걸로 인식돼서, 조건 안에 있는 거 하겠죠, 조건문 안에 있는 거. 만약, 이게 캐릭터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플레이어 못 찾거든요. 그럼 값이 없음으로 나와요. 값이 없음이면 조건문이 틀렸으니까, 여기 조건문 안에 있는 내용을 안 할 겁니다. 스크립트 내용. 그리고, 스크립트 내용, 여기 안에 있는 내용 하려면, 플레이어는 이제, 플레이어 필요하니까 구한 거겠죠. 플레이어 관련으로 구한, 예를 들면, 플레이어 마킥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서버에서 강퇴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번수 선언. 여기다가 뭘 넣어주느냐, 이걸 넣어줄게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플레이어가 여기 들어가고요. 없으면은 그냥 이건 없는 값, 없음 값으로 되니까,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버튼 밟았을 때, 플레이어 강퇴시키는 함수 버튼입니다. 이번에는 클릭했을 때 할게요. 클릭트트인데, 아 그런데 이거, 그냥 플레이어 구했으면, 플레이어 저 캐릭터 하면은, 네, 그게 캐릭터 되는 거예요. 플레이어 안에 그냥, 네, 플레이어 속성에 그냥 캐릭터가 들어있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진짜. 네,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캐릭터 구해짐으로, 이거는 빠르게 생략하도록 하고, GUI 하겠습니다. 아, GUI, 돋보기를 안 켜놨네. 확대해 두는데. 여기 가까이 보시면, 스크린 GUI라고 쓰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이미지 버튼 또는 텍스트 버튼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스크립트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해주느냐 하면, 스크린 GUI라는 놈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인서트 오브젝트 가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텍스트 버튼이나, 텍스트 버튼 또는, 이미지 버튼 이거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두 개 아무거나 해주면 돼요. 왜냐? 둘 다 버튼이기 때문에. 그리고 버튼 밑에 스크립트 넣어줘서, 스크립트 패런트 덫 마우스 원 버튼 클릭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클릭했을 때 발동되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함수로 연결해두면, 이 함수는 여기 안에,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놈들은, 클릭했을 때 발동을 합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뭐 캐릭터랑 플레이어가 있겠죠? 근데 얘는 GUI란 말이에요. GUI는, 음, 각 플레이어한테, 하나씩, 뭐라고 해야 되지? 각 플레이어가 같은 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다 복제돼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만든 버튼이고, 버튼 디자인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스크립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플레이어한테 하나씩 있으니까, 만약 이게 안에 스크립트가 로컬 스크립트면요, 그냥, 플레이어는, 게임 덧, 플레이어 덧, 로컬 플레이어 하면은, 플레이어 구해주고, 근데 로컬 스크립트는, 권한 없는 게 많아가지고, 보통 스크립트를 쓰겠죠. 그 경우에는, 스크립트 더 패런트를 하면은, 지금 버튼이 패런트고, 그 패런트는, 아까 넣어줬던 스크린 GUI, 그리고 더 패런트를 해주면, GUI를 모아놓은 폴더, 그리고 거기서 패런트를 하나 더 해주면, 드디어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스크립트 위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패런트 개수를 바꿔가지고, 플레이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 플레이어 있으면 바로 캐릭터도 구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 캐릭터가 죽어있거나, 아니면 로딩이 안됐을 수 있어. GUI는 로드가 되는데. 그 경우는 대충 이쪽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끝났네요. 이제 여기 안에다가 여러가지 스크립트 넣으면 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 오늘 영상은 아니고, 이제 곧 더 올릴 거예요.